안녕하십니까 제프의 취미의 제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손난로 포켓 워머입니다 오픈을 한번 해보죠 안에 구성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난로 제조사는 피코크 30시간 자이언트 모델이구요 사용설명서 깔때기 같은 게 있네요 해당 모델에 이제 오일 지퍼 위를 넣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휴대용 파우치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스티커를 오픈하고 주유캡을 요거를 빼고 요 부분을 여기다가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여기 눈금 눈금 요거 가득 넣어서 하는게 아마 30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득 넣으면 눈금이 하나 두개 있죠 여기까지 가득 채워서 네 오일을 넣는 겁니다 지퍼 오일 요걸 꺼내고 이걸 닫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겠죠 불을 붙이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때 이렇게 닫으면 되겠습니다 각인되어 있네요 피코크 자이언트 사이즈 라고 해서 이렇게 꽂고 기름 넣고 지퍼 오일을 넣은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따뜻한거 확인하고 이렇게 휴대용 파우치에다가 딱 넣어서 따끈따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피코크 손난로 리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피코스